표정이 밝으시네.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잘 예쁘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 시장만 신경 써주면 돼요. 우성이 형한테 잘 보이고 싶은가 봐. 정우성 씨 오늘 만나세요? 네, 오늘 그... 정우성 씨, 이정재 씨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정우성 씨랑은 구면이잖아요. 아, 우성이 형은 그렇죠. 아, 우성이 형은 그렇죠. 뵌 적이 있죠. 예전에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연예대상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아유, 고맙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메론. 제가 여기요? 이때 처음처럼. 긴장하더라. 술은 못하는데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네. 너 먹어. 술에 가장 좋은 안주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안주? 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기 응원이야. 책임져요? 이야... 정우성 형님이라면. 형님이래. 목살 어떻게 해. 지난번에 한번 식사도 같이 했었고. 이제 영화 시사회도 갔다 왔는데. 이정재 씨도 이정재 씨도 전참 씨도 팬이시고. 선배님 팬이라서. 정재 씨 아까 올 때 전참 씨 보세요? 이랬더니 애청자 좀 이러고 바로 답장. 얘네들 좋아서. 다 찾아보는 애청자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한번 또 황정민 배우님이랑 가볍게 출연했었잖아요. 맞네. 라디오 갈 때. 라디오 갈 때.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전참 씨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전참 씨? 오 진짜. 같이 식사하자고 연락이 와서. 네.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손실장을 이정재 스타일로 해주는 거예요. 이정재 스타일이요? 왜요? 언니는 오늘 어떤 맘에 드신 거예요? 이정재 씨 스타일이. 마음에 든데. 정우선 스타일로 해줘요? 이정재 씨 스타일로 해줘요? 저는 뭐. 두 분 다 워낙 멋있어가지고. 중간? 제가 했다가 괜히 결례가 될까 봐. 그래. 그러면 저기 이영자 스타일로 해주세요. 좋았어요. 하나를 꺼. 좋네. 원장님 우리 옷도 맞춰 입잖아. 누구라고? 오늘 스타. 아 옷이. 오늘 별을 만난다고. 오늘 별들 만나. 저는 자주 봐요. 요번에 칸에 갔을 때 봤지 않았어요? 맞아요 언니. 칸에서 봤어요. 이분이 헤어질 결심. 탕웨이 스타일리스트였어요. 아 진짜? 그 영화 거기 초대로 오셨어요. 이정재 씨. 이정재 씨 7분간 기름박스 받았대. 이정재 감독 데뷔자. 근데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언니.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던데? 여기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홈트가 계속 기사화됐대. 근데 오늘 밥 먹어요? 같이? 정우성 씨가 내 밥을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아 언니 좋겠다 언니. 밥이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밥으로 안 했어. 뭘 했어요? 저번에 정우성 씨랑 밥 다 채가지고. 그러니까요 언니. 아유 또 살다가 또 이렇게 만나네. 우성 씨. 이거 원산지 한번 봐줘 봐요. 원산지. 원산지. 저 메뉴판 좀 봐주실래요? 뭐 드셨어요? 요 주방에서. 저기서 만드는 거거든요. 저쪽에 주방에서. 뭐 먹겠더라고. 입장벌이고. 야. 왔어요. 다행히. 싸 이렇게 아름답게.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게. 배도 엄청 구르겠다. 밥 먹기 전에 다. 좋겠다 근데. 너무 좋겠다. 그냥 얼굴이 서서요. 확실히 틀린 것 같아.